요한계시록 강의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휴거와 일곱째 대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6장 17절에서 21절을 말씀합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자로부터 나서 가로대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네 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망구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아마겟돈에 집결한 적그리스의 군사들과 제림하시는 주님과의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곱 대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대접을 땅에 서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몸에서 또 우상에게 절한 자들의 그 몸에서 독한 종기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 부으니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재앙이고 셋째 대접은 강과 땅에 있는 모든 강과 물의 근원에 부었더니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다가 부었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자라고 부었더니 짐승의 보자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째 대접은 유프라데의 큰 강의 소듬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하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전쟁으로 재림 전쟁으로 암하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우리 주님 재림 때 모든 예비처에서 보호받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휴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을 공기다가 부었더니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지구의 종말이죠 이 땅에 남겨진 자들 휴가 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창세 이래로 일어나지 않은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며 이 지구는 세 갈래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암하겟돈 전쟁은 19장으로 가면 더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6장 이곳에서는 저크리스도가 큰 날의 전쟁을 위해 자슨들의 군사들을 암하겟돈으로 모아오는 그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으로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암하겟돈 전쟁으로 보여주시는데 왜 암하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게시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암하겟돈에서 저크리스도와 거짓 순지자와 그들의 군사들에게 최종적인 멸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곱째 대접 심판이 내려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취해지는 놀라운 사건의 모습을 먼저 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교회의 공중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바로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기 직전에 주님 제림 때 여섯째 대접 주님 제림 때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휴거의 문제에 대해 여러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휴거가 언제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정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바로 이 휴거의 대상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이 휴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중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오는 신학적 견해로 한국 교회가 갱증이 친근하고 또 미국에서 세대주의를 공부한 성교사들이 또 미국으로 유학한 많은 신학생들이 미국에서 세대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영향을 하여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과연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제림이 저렴이 진행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제림하시기 이전에 이 땅 위에 7년의 환란이라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게시된 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년 환란 기간이 두 기간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 왜 이처럼 두 기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기간은 전 3년 반 기간은 교회를 위한 회계 기간으로 필요한 기간이고 후 3년 다른 반 한 기간은 이 세상의 심판과 함께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의 회계를 위한 기간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편의상 3년 반의 후 3년 반의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한일회와 또 한일회 절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회의 은약을 굳게 증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날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키하는 자에게 소다지리라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일회 절반은 바로 후 3년 반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의료움을 당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한일회의 절반 나머지의 절반 기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이 있으며 교회가 겪을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한일회 기간인 7년 환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한 절반은 바로 전 3년 반 기간이죠 후 3년 반은 유대인들의 회계 기간이고 한일회 절반 이후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일회는 전 3년 반 기간 이 3년 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기간에 대하여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게시록 11장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처럼 이 말씀처럼 1260일간이란 해당되는 점 3년 반은 바로 교회를 향한 두 증인의 예언의 기간입니다 이 예언 기간은 인류의 종말의 7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있을 아주 무서운 후 3년 반 동안의 재앙에서 근지시기 위한 아주 긴급한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 교회로 하여금 회격해 하여서 신부의 단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11장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성정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청량하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소리에 이 소리로 교회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 3년 반 기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간에 통과 없이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환란 후 3년 반에서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후 3년 반의 대환란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공중으로 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후 3년 반의 무서운 재앙에서 어떻게 근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게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피파가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자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6절 말씀과도 같은 사건을 게시해 준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해주신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바로 1260일 동안인 전 3년 같은 기간 3년 반 기간으로 후 3년 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하나님의 교회가 공중에서가 아니라 지상 어디에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의 자기 곳 바로 양육처를 보호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광야의 자기 곳이란 말씀해주는 것은 공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곳은 후 3년 반 기간에 이 땅의 아주 이 말 무섭고 두려운 재앙에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보호 장막인 것입니다 교회는 전 3년 반 마지막 시점에 마지막 시점이죠 황충유화인 다섯째 나팔에서 일어나는 5개월 동안의 그 화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1260일 끝나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이 독수리의 큰 독수리 날개로 비유된 하나님의 근능으로 우리는 바로 핑크색인 여기서 핑크색인 큰 나라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후 3년 반은 저크리스가 통치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마지막에는 이 42개월 마지막 기간에는 하나님의 진호의 재앙이 대접들이 막 쏟아지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후 3년 전 42개월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황충유화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바로 이 예비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5개월이라는 큰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 게시록 7장에서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했어요 흰옷 입은 큰 무리들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게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보호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시고 있죠 보호자의 안재신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아마게또에서 적그리소의 군사들을 진멸하시고 적그리소와 거짓 선지자들을 생포하여서 둘째 사망에 던져 넣는 심판이 있게 되며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바로 이 지상의 불의 심판으로 아주 초토화되기 직전에 온 세상에 생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누락자도 없이 일제의 공중으로 유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 휴가는 일종의 지상에서 최종적인 탈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만약 이 같은 탈출이 불가능하다며 일곱째 대접 심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같은 공중 휴가는 주님이 말씀해주신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을 보면 감아시는 그 날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날들의 감아심이 없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공중 휴가가 그날을 감아주신 그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날의 감아심이 없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시는 그 날들은 바로 7년 환란이나 소3년 반이 아닙니다 바로 일곱째 대접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 심판에서 요을 받지 못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땅 위에는 단 한 사람의 구원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날에 예수님은 이 같은 공중의 휴거를 위해 그의 천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공중휴거가 될 때는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공중휴거 때는 우리 몸에 변화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공중휴거는 믿지만 그 휴거될 성도들의 몸의 형체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데려의 몸이 아니라 변화되는 몸으로 올라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7절의 공중휴거와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나오는 호련한 변화를 서로 같은 사건으로 연결시킨 데서 나온 착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체가 변화받은 후 공중으로 휴거된다면 공중휴거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변화를 받은 이 몸은요 일종의 부활의 형태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 같은 일종의 최종적인 부활의 날에 동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제림 때 죽은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두 몸이 변화된다면 공중휴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공중휴거가 아니라 바로 백보자 심판대로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부활체나 변화체는 이미 구원이 완성된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상생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영조할 곳은 공중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존재하며 그 나라에서 성도들이 천년간의 지상생활이 있어야 한다면 부활한 몸이나 변화받은 몸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대로의 육신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장소 4장 17절에 나오는 공중휴거에는 성도의 변화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용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라는 말씀은 그때까지 주님 제림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라는 이 말은 중간에 어떤 변화된 모습이 없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건은 성도들의 공중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7절의 말씀과는 연관이 없는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별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재림 때 일어난 사건과 백부자 심판 때 일어나는 사건의 현상은 서로 다릅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4장에 나오는 휴거는 주님 재림시에 있을 성도들의 들림 사건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호련한 변화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사라진 후 우리가 백부자 심판대로 옮겨질 때 성도들의 전체적인 부활사건을 언급해주는 법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성도들의 그 호련한 변화는 성도들의 공중휴거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해답의 근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석은 것은 석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하나님 나라는 천연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왕국이 지난 후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왕국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야 할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20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해서는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을 언급한 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백부자 심판대에 다 살아나서 그때 이제 죽었던 자들은 부활에 석지 아니하는 몸을 받고 그리고 천연왕국에 살았던 백성들은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 몸을 받아서 바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휴거 때는 주님 제림 때 일어나는 성도들의 휴거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호련히 변화되는 그 본문의 말씀 고린도 전수 15장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백부자 심판대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정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자 심판대에 천연왕국 백성들 천연동안 하나님 천연왕국에 살았던 백성들은 휴거 때 몸이 변화되지 않고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그 몸으로 살았던 그 백성들은 백부자 심판대에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서 천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백부자 심판대에 바로 죽었던 모든 자들 창세 이후에 죽은 모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과 의인들이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때 생명록의 기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이 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름이 없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인 지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변화받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이 몸을 이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암스트롱이란 사람은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달을 왕복했습니다 그 우주인들이 변화받은 후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주선들이 우리 머리 위를 계속 돌고 있지요 물론 그들도 변화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의 힘으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주를 왕복하고 공중 궤도를 빙빙 돌고 있거늘 하물며 인류의 최후의 심판의 날 이 지구가 폭발하여 화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여긴다면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 할 것입니까? 공중 휴거는 주님이 준비하신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인류 최고의 구원의 최후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이 공중 휴거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믿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천년왕국의 삶들에 대해서 상상하시며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마라나타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